잘 하세요 막 기타 치시고 그러면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그래치 뭐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세훈이한테 조금씩 얘기해도 이해하겠죠? 우리 집이 어디? 우리 집이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나머지 먹을 건 제가 갖고 올게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해놨네 사이 26년 차례입니다 차악 지그틀파라 뭐라고? 사이 26년 차례 나하고? 네 제가 사이 26년 차례에요 아휴 집이다 몰라줬어요 그죠? 어 아휴 오신다 가라 몇 시? 아 이거까진 써놨어? 네 사이 26년 차례 좀 그러네 좀 그래 누군 사위야? 누군 사위 아니 장난이 누군지 않네 자 침 정리를 일단 좀 해이죠 응 그렇게 많이 샀대? 네 다 먹어야죠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다 먹어? 그럼요 아니 내일 낮에까지는 먹은 거 아니야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내일 밤에는 제가 맛있는 회사 내일은 내가 회 사드릴게요 회 나와도 왔는데 회 먹어야죠 어디 갔어? 사준다고 나? 응 어이구 생큐다 우리 장모는 사준다고 무조건 좋아하잖아 어 나 산낙지는 안 먹어 근데 분위기가 어? 방 분위기가 장모하고 사이가 자기는 좀 분위기가 그래? 여기 한실로 돼 있으면 좀 이렇게 그런데 침대 분위기가 그러네 아니 한실은 더 나빠 왜요? 뭐 짖구잡구로 자기 때문에 한실이 좋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글쎄 잠자리가 바뀌면은 좀 잠을 잘 못 자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사회하고 같이 잔다고요? 그래 여자만 여자들끼리 자는 거 아니에요? 사회하고 자는 건 좀 거북하죠 그 사람 뭐 상의 같은 거 막 벗고 그러는데 큰 곤란해 뭐 잠 자는데 뭐 어쩔 수 없든 옆을 뒤에 자고 뭐 하지 뭐 그래서 차 타고 와 뒤에 가니까 뭐 뭐 뭐 죽을 건데 누구도 죽는다 뭐 여보세요 야 근데 딱 방에 분위기가 이게 부부가 와도 좀 이상한 분위기야 연인이 오면 딱 좋은 방이야 음 잘해 잘 놀다 갈게 간장이요? 응 간장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간장 넣어 너무 많이 끓이면 아 근데 간장 안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조금만 여기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고집이 새가지고, 고집이 새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아, 헤어졌네 응? 어머니, 간장 더 넣었죠? 조금만 넣었어, 맛있네 아까보다 조금 짠 것 같은데 물 조금만 더 넣었네 아니, 워낙 싱겁게 먹었어, 그래 이게 정상이다 물 조금만 넣으면 안 돼? 낙지 싱겁게 먹거든 됐어, 이정도 하면 제가 먹어보니까 싱거워요 됐는데 이러니까 어머니, 이것도 짠데요, 이러더니 물로 다시 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괜찮은 말로 멋지는 게 있어요 속으로 화가 제가 많이 났었어요, 그때 수영을 못 하시죠? 정림이도 수영을 그렇게 못 하대? 우리 아들 바닷가에 살아도 재영이도요? 겁나가지고 못 보냈어요 와서 그네 좀 타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